다섯 벌이 걸려있죠? 한 명씩 돌아와서 저 반한 점을 옷을 입은 상태로 입고 생골을 가져갈게요 뭐라고 하는 거야? 언니야, 언니 말이야 뭐야? 여기 또 있습니까? 잘 먹었어 나, 쪼리야, 내가 거짓말하겠니? 내가 거짓말하겠어? 진짜네? 어, 뭐야? 난 좀 재미있는 거지 그렇지 어 아니, 일단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이 게임에서 이겨야 게임에 이긴 팀이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이게, 지금도 보니까 빨리 가서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 근데 쇼핑몰에서 이렇게 터들어 본 적 처음이에요 좋다, 일단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형, 시랑 같이 주면 안 돼 우화가 동기빠랑 못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가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자, 허울토 형이라고 생각해 아니, 아니, 잠시만 우화가 동기빠랑 못 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야 서울내 whatever 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주는 처음 얘기 하는데 저기 큐는 카메라가 돈단 얘기예요 시작을 해야 오늘의 게임을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박수! 자,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시작!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옷걸이 걸어야 돼, 옷걸이 걸어야 돼, 옷걸이 걸어야 돼, 옷걸이 걸어야 돼. 가자, 파이팅. 자,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저쪽, 침착해, 침착해. 돌려, 종기야, 종기야. 어딘가,éo게 들어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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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모른바, 초롱바. 고니선이, 위로 타세요, 수수. 형,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안 겪час 지Andy아 이거 안 겪었어 저걸 봐 이거 안 겪어야지 맨날 또 안 겪어 맨날 또 안 겪어 태양이 hart 아 아 아 마지막 결승이니까 쇼리하고 정웅이 딱 한판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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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괜찮을 수 있다 정훈이한테 저의 악명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나? 아실 거예요 알고 있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집중을 해요 우리 저 표정은 반칙 좋은 거 떠올랐을 때 내가 소리랑 많이 해봤는데 소리랑 막 눈 막 이러면서 웃을 때는 좋은 반칙이 떠올랐을 때 저 표정은 표정해라 유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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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 뭔지 보여줘 파이팅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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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간다 1, 2, 3, 4 2, 3, 4 2, 3 1, 2, 3 2, 3 2, 3 2, 4 2, 3 2, 3 3 3 2 3 3 4 4 5 5 6 7 9 10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1 14 14 14 14 14 15 16 15 잘하셨어. 잘하셨어. 너무 멋있어. 정국이 포토합니다. 정국이 천진아 남들어. 오해, 둘 사이는 굉장히 괜찮은데 게임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